당면 갖고올래, 당면. 당면 뒤쳐. 뒤치고 잡채 준비해 놓고 마파두고. 당면 대치고요? 네네. 끝이 없네요? 네, 만점. 끝이 없어. 잡채할 야채 다 갖고 와. 잡채할 야채 다 갖고 와. 아들아! 지구를 부탁하느라.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세요. 바지 위에 편지. 오늘도 날 길 났어. 아들아! 여기 당근 왜 이렇게 작냐? 그러니까요. 토끼 당근인가? 고기 버섯 찢어야 되거든요. 이 잡채가 재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잡채 진짜 손이 너무 많이 가는 음식이야. 진짜 끝도 없이 끝도 없이. 하루 종일 버섯만 하고 있겠구나. 선배님, 식은 치 데치고 당면 데칠게요. 네. 살짝만 넣었다 빼면 돼요. 네. 덕담이. 당면이 엄청 이리네요. 진짜. 네. 다 먹었다. 진짜 먹었다. 울고 싶다. 울고 싶다. 슈퍼니. 아. 오늘 울고 싶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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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예요, 이제? 잡채 잡채는 고기인데 그냥 하면 찔기거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연하게 만드는 거야. 계란으로 연입해도 배 한 것 좀 효과가 안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고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계란으로 해서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정말 계란이 아니고 처음 봐요. 고기가 이제 너무 찔리니까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이제 바로 만드는 거야. 계란 여름부터 배워서 이런 거야. 너무 부드러워. 오우. 오우. 그치? 오우. 고관 측이. 됐어, 됐어. 내가 이거 해 놓을게. 너 확. 알았지? 아들아. 엄마야 지구를 부탁하느냐.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세요. 바지 위에 팬티 입고 오늘도 날 길 나서네. 아들아. 망톨을 하고 가야지. 이게 얘부터 버무려야 되겠다. 네, 창기를. 조금요. 그러니까. 간장 문제. 쭉쭉 당기면 뭉치면 펴져. 고기 넣을 거야. 이거 이거 다 고기 들어가는 거지. 다 고기 넣을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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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사이에 Bes anche size. Licht 아 저 marathon 중에 이젠 warriors deal 그ه accessing은 바닥을 빌렸다는 frankly. 휴강을 한 번에 드세요. 너무 유명하지 않고 아기서 말하고 싶어서 뭐지? 렛새드에 렛새드을 좋아해요 저는 결혼해지는거 맞죠 은근해 쇼르르 그렇게 잘하는거예요 지금 이 종말의 Colin이 모든 것은 글로스의 글로스 네 글로스 글로스 네 고정 이게 아 사로 이거 이렇게 이 이런 이거 이렇게 여기가 좀있어요. 이거 너무 아쉽고 싶어요. 그럼요. 얇게 또 뛰는 네요? 네요. 타 얘가 바다가 살짝 더 찔레ailand 익히네요. 저는 그 잠시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저는 постоян하다. 아직도 안 좋아해요. 전수는 뭐 좀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좀 그렇지, 채식으로 아직도 안 좋아해요.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흘리니까요. 우리의 학생들은 어떤 일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가 진짜... 그가 왜 그리지 않으면 더 많이 변했을까? 왜 그리지? 왜 그리지? 내가 그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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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위는 이름은? 야, 이 시위는? 뭐, 이거 이름은? 뭐, 이거 좀 이렇게... 나 왜 이렇게... 나 왜 이렇게... 나 왜 이렇게... 내가았을땐... 너는 너무 미니! 너는 이렇게... 고, 이리 와, 그치! 야, 고. 뭐, 이 누굴 좀 더 맛있어? 진짜? 뭐, 이게? 에이, 에이? 먹이버섯 목이버섯 한국에서 처음 봤어요 한국이면 이런 목이버섯도 이런 줄기를 다 먹어요 아 진짜 그렇지 어륵 map 오신 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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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트 잼 월트 잼 월트 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